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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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. 뉴스총을 오늘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진흥의 마트의 심지연입니다. 자, 오늘 저희 뉴스총이 벌써 400회를 맞으셨습니다. 400번 동안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건데요.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하더라고요, 오늘도. 날씨가 이렇게 점점 추워지면서 이 지구의 국산구에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. 코로나19도 걱정이 되고 독감이나 감기 같은 겨울철 질병까지도 걱정하게 됐습니다. 이 두 전염증이 함께 오는 거, 케인 데밍이라고 하는 건데요. 이런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 백신 접종 못 하고 있고 이 북한의 상황이 참 걱정인데요.